난 지금까지 내 기문을 뚫어줄 최고의 고수를 스승으로 모시려고 찾고 있었다. 낙소. 네가 나의 스승이 되어주길 원해. 네가 왜 여기 있어? 네 눈 때문에. 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준다. 살아오며 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준다. 네가 처음이었다. 나를 살려있어, 중원. 네가 처음이었다. 제자 장욱은 스승 무덕을 목숨 걸고 받들고 지키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